아들 주먹. 테오도르 헤이스팅스의 움직임을 따라가니 이곳이나 왔다. 쿠바. 바로 우리 코앞이지. 쿠바 시골에 있는 정부 시설인데 지금은 비어있고 페르세우스가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도난당한 핵도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카스트로가 묵인해줬겠군요. 나보다 먼저 처놈 잡으면 20달러 준다. 누구요? 카스트로? 페르세우스? 누구든. 너놈이 미국 땅에 핵을 들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 여기서 페르세우스를 잡는다. 확실하게. 봐들. 하던 일은 후딱 마무리해. 돌아가는 순간 우리에게 후퇴란 없다. 뭐지? 또 이상한 계획 세우는 거 아니지? 내 계획은 항상 괜찮은 거 몰라? 잠시 한게요. 에들러가 늦나? 우리가 좀 일찍 온 거야. 에들러도 이제 곧 연락 오겠지. 박. 위치에 도착했다. 알겠어요. 측면으로 갑니다. 전대원. 짧고 골게 간다. 헤이스팅스를 찾고 핵을 확보해서 현장을 뜬다. 오자. 다 날려버려. 타이밍 죽이래. 간다. 빨리. 공퇴한다. 공퇴한다. 배 시작해. 공퇴え. 반대원. 배 터뇨! 롱 문으로 간다. 공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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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도망간다! 도움말! 굳이 도둑 도망간다! лем руд 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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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te 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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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비는 우리가 막는다. 역할을 완수한거야 이게 보상인가? 봐봐 cctv가 있어 저걸로 핵폭탄을 추적할 수 있을거야 언제나 예리하군 파크 거쳐져! 핵을 찾아! 안야마 우나들 안야마! 저기다! 저기다! 미친! 다들 괜찮아? 네 치료 조심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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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 저거 잡는 캘로! 신탈! 신탈! 이 도안다! 확인 중! 카카오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무도 계신지? 고맙습니다! 정국이 안전하고 계속 무기한ringe 고맙습니다! 강남에 온라인입니다! 고맙습니다! 잡고맙습니다! 공격은 없으니까! 공격은 중입니다! 공격은 중입니다! 내게 움직임! 나의 전화! 소방에 띄는! 내게 움직여! 죽음! 죽음! 제게 움직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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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다, 스카이오. 비행기 보인다, 파크! 하네스 걸어, 지금 당장! 차례로 간다! 델, 먼저 하네스 걸어! 우리가 오버할게! 가! 시간이 없어! 어패! 진지! 진지! 맞았어! 벨! 10초! 9! 8! 7! 8! 빨리! 시간 없어! 3! 2! 1! 안 돼! 1! 2! 1! 2! 2! 2! 2! 완전 난장판이 따로 없었군. 상황이 딱 입에 맞게 떨어질 순 없는 노릇이죠. 덕분에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벨 잘못이라 생각하나? 누구 잘못인지는 모르죠. 하나 확실한 건, 페르세우스가 빌어먹을 해를 수십 개나 들고 있던 겁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될 거고, 온 세상이 미국을 탓할 거야. 그 자식이 어디서 폭파 신호를 보내는지 빨리 찾아야 돼. 첨쟁이도 아니고 대체 어떻게 해요? 벨이 어딘지 알겠지? 벨이요? 괴 프로젝트는 완전 실패입니다! 아직은 애들 너를 믿어봐. 그래도 무슨 꿍꿍이 있을 거야. 어떻게 해? 됐어. 조금만 더! 심지어! 건이 가져오. 에이쿠 다만 운이 따른건 니쪽이었나 보네 둘의 희생을 개 죽음으로 만들 순 없어 이제 끝장을 봐야지 전 올인하는거야 끝까지 정신 바짝 차려 집중해 집중 심지어 얼른 약 좀 가져와 전부 다 애들러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제 벨은 쓸모가 없다고 정신 차려 벨 페르세우스를 막으러 니가 필요해 어설프게 하면 안 돼 대뇌까지 단숨에 바로 넣는 거야 안구를 뚫고? 정말 확실한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군요 벨, 잘들어 니 기억이 필요해 벤타메스의 일을 떠올려봐 한 번만 더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봐야지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유통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